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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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가면 터포탐 못하자만 소내지 마 아니 근데 그런 다른 분들이랑 할 때는 남탈 안하지 쏠랭이니까 하는 거고 여기 쏠랭이 이거 쏠랭은 그냥 뭐? 고대시에서 범죄와 잘못은 아니잖아 어? 여기 그냥 흙고기인데 거기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어?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건데 남탈들 할 수가 없이 장난으로는 할 수 있어도 진짜 아 씨발 뭐 다 트윗 하나야 이거봐 이거봐 이런 쓰레기들한테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씨발 어? 하치도 않는거 처하고 있어 어 이거 소리도 안나냐? 여기까지 나 방금 닫치하지 않았나? 아 누구 닫치 좀 해주면 안되냐? 아 씨발 누누 보여주나? 녹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애부터 나이스 아 전면은 안써도 됐는데 이거 다해 아니 야 이거 궁을 찍는다고? 아 손 넘네 아 엘반데? 아 엘반데? 아 뭔데? 아 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닫고가서 백업 확 안 나오잖아 쟤는 1차 밀고 빠지는 각이잖아 어 말 좀 해봐라고 오 씨발 왜 갔냐고 어 포부를 왜 주냐고 씨발 우리가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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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지텍 마우스 ㅈ같애 더블클릭 어 이거 잔고장 ㅈ나 심해 아 아 누눈 뭐해 아 얘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부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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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맛있어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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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너무 달아! 너무 맛있어 치다가 내가 오면 할게 어 지금 어 히트! 히트! 흐흐흐 지화 나 요즘 호랑카 덕불만 보면 컴퓨터 멀리서 달래고 싶어 아 씨발 바카리가 어그로 오즈에 끌긴 한다 oh 카이다 다 똑같이 하는데 뒤돌은 척 하면서 아 아 씨발 놈 내가 널 보낼 것 같냐 이 새키야 이이이이 하하 안되어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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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천국이지 바로 그 다음에 피시방 가면 돼요 이게 보통 데이트루트입니다 네 봉구스 맛보고 하면 조금 에바다 어 김천으로 가자 어 너무 갔다 거기 메뉴가 좀 적잖아 어 아 뭐해 아 아 이 새끼 템 왜 안 사왔어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집중 안 해 아 존나 알받네 존나 존나 자르밤 짠 엔잠 맊고 있었다구 아 아K 아 내가 지는데 이거 하아하 라이즈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 이건 시바 손해인데 그렇지 아 뭐야 타릭 내 딜 안 들어갔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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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씨 멀리도 가네 야 물렸는데 오케이 좋아요 아 아 아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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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반데 네이스 네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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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 방금 니건에서 밴 당했는데 풀어주라 크크 니건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도 이런식으로 받기 싫어요 정말로 진짜 입꼬리 올라간거 리우리 음치건 말이없네 크크 하하 헤헤헤헤 영신 한번 더 방해해야지 아 저기도 안갔네 야 땡겨봐 새끼 봐라 ㅈ됐다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와 풀 냈었어 얘 텔 못봤냐?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카르마 킬 왜 먹어 아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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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그런거 진짜 진행 못해 에바야 찐이는 안돼 진행을 해 모아놓고 향기인 기모링만 하면 애들 넋죽넋죽 돈될텐데 아 ㅅㅂ 소리야 그런거 안하지 오케이 블리츠킬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이스 잘했다 아 쟤도 존나오네 진짜 짜증나게 아 아 아까 집가는거 끊지만 않았어도 3번은 덜 왔어요 크쿠 아 그런갑다 자극해서 그런가 아 또 오네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ㅈㄴ 짜증나 진짜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쟤도 그라가 쏘고 ㅅㅂ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단게 맞아 아 집중하 아 적을 못다네 아 그냥 썰어내 이제 게임 안하는데 아니 이거 게임도 안해 얘 집중하 집중하 어 노력은 인정해줄지 아 아 그냥 단게 맞아 그냥 아 아 이렇게 지낼 이렇게 지환이 멘탈 나가실 때 욕대처럼 주왕지 이런 애들 나타나서 비위를 둔다메 어 나는 팀원한테 화내봐야 손해다. 내가 말하고 있잖아, 괴색이야. 내가 말하고 있잖아! 야발련아! 왜 싸워요? 됐어 됐어 됐어. 뭐야 넌 여기 왜 있어? 아 탑 겁창 났는데? 우와 뭐 저기 저렇게 되냐? 아 시발! 아 벼콩쿨 너무 아깝다. 아 벼콩각인데 아 진짜! 아 시발! 아 뭐하냐 나 아 이 새끼 뭐하냐? 왜 탑 안가? 아 이거 저런걸 왜 했어? 프리징 안풀어주네 애가 어 아 아 아 또 다른 치열한 몽싹이댄결 아 피 없지리네 진짜 저거 야 이거 나갔다 온 거야 거의 이거 지금 성장 수준이 야 킬조 됐어 X 됐어 사라져 제발 아 그렇지 아 뭐하냐 아 진짜 먹을끼를 못먹게 해 나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안좋은데 아 진짜 아 이 새끼들 나 잡을려고 아주 그냥 아 박지 왜 안박아 아 렉사이 저거 못잡냐?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? 렉스 그렇지 아 아 아이콘 좀 레졸 좀 하지마 좀 얘 땜에 불안해 죽겠어 진짜 그냥 좀 빼라 이러면 또 좋죠 네이스 끝날 수 있나 이거? 하디나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저거 던지고 잡은거 좋아 이 놀 너무 재밌어 아 이런 내가 X같애 이새끼 요즘 자주이기니까 X노재미다 뭘 자주이겨 X발 발같이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봐 이거 아까 그냥 시원하게 깨졌어 그냥 멘탈이 오늘 몇 승 몇 회냐 오늘 X발 4승 3배밖에 못했네 아휴 내가 이거 카직스를 하면 안됐다 진짜 뿌직스였다 진짜로 지완 오빠 오늘 한신포차에서 만나는 거 안 잊었지? 오케이 나 학견지야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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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1 8 3 4 5 5 5 5 6 6 6